전남 고흥군이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이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사업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내소난의 지킴이 스마트 안심터치 지원사업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안심터치는 비상버튼이 장착된 휴대폰 뒷면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버튼을 3초에서 5초 동안 누르면 비상메시지와 위치정보 그리고 현장 상황 녹음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비상시에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가정폭력피해 재발 방지와 각종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와 한부모 모자가정 등의 스마트 안심터치 500대를 지원하게 됩니다.